저희가 앞서 북한이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에 앞서서 어젯밤에는 쓰레기 풍선 20여 개를 띄웠다고 합참이 조금 전에 전해왔습니다. 대부분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공중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야간에 쓰레기 풍선 20여 개를 띄운 것을 우리 군이 식별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대부분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이동했고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는 풍선은 없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낸 바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